안녕하세요. 꿀TV 시청자 여러분, 골드 잉글리시의 유쌤입니다.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축구도 보고 영어 실력도 업! 골드 잉글리시와 함께하는 축구 영어 시간 출발합니다. 오늘의 표현, Fever Pitch. 축구에서 이 표현은 극도의 열기라는 뜻입니다. 스테디엄을 꽉 채우는 팬들의 엄청난 환호 소리와 열기를 바로 Fever Pitch라고 합니다. 기사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. football hits Fever Pitch this July, when Arsenal, Atletico de Madrid, and Paris Saint-Germain arrived for the 2018 International Champions Cup in Singapore. K리그에도 관중의 Fever Pitch가 있었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류쌤과 골TV에 많은 힘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혹시 축구 보시다가 궁금했던 표현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골드 잉글리시의 류쌤이었습니다. See you next time! 안녕! 골TV 구독자 3만 이벤트!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싸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.